소고기 소스터밥 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세상입니다. 오늘은 소고기 소스터밥 만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건 그라운드 비프, 가른 소고기 크게 한줌 정도 있고요. 그 다음 비프, 원어니언, 양파 1개, 3클로프 스칼릭, 마늘 3쪽, 웨시어니언, 대파, 조금 있으면 되고요. 이건 냉동실에 얼려 두었던 파프리카, 레드, 빨강, 노랑, 이건 피망이에요. 같이 믹스 해 놓은 거에요. 이렇게 냉동실에 같이 얼려 놓으면 요리할 때 쓰면 좋아요. 프로즌, 레드벨페퍼, 옐로우 벨페퍼, 그린 벨페퍼 믹스 있고요. 이건 토마토 소스예요. 토마토 소스 있고요. 이건 토마토 케첩 있고요. 이건 팔마산 치즈, 이건 화이트 소거, 설탕, 소이소스 진간장이에요. 양조간장도 돼요. 저는 양조간장 써요. 그리고 이건 그레이프씨드 오일, 포도씨유, 이건 베이크 솔트 소금,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추가루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채소 썰어 보겠습니다. 채소는 먼저 피망과 이렇게 파프리카 얼려 놓은 거, 두 중 가득 넣어주시고요. 두 중 가득 넣어주시고요. 오니언, 양파는 이렇게 해서 하프 반 자르시고요. 이렇게 해서 양파도 0.5cm 스코어, 0.5cm로 칼집 내주시고요. 0.5cm 그 다음 옆으로도 0.5cm 이렇게 찹 다져주시고요. 꼭지는 버리시고요. 꼭지는 버리시고요. 또 0.5cm 앞에는 1cm만 남기면 돼요. 요 뿌리 부분에 그래야 떨어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칼은 끝을 이렇게 넣으시고 0.5cm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꼭지 버리시고요. 양파도 같이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고기랑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고기는 조금 들어가도 채소를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3클로프스 갈릭 마늘 3쪽은 이렇게 칼을 얹으시고요. 체중을 실어서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찹스 다져주세요. 꼭꼭꼭 이렇게 해서 다져주시고요. 너무 매워요. 너무 매워요. 양파서차 이건 양파랑 같이 넣어주시고요. 웨시어니언 대파는 값 반 자르시고요. 돌려서 이렇게 송송송 썰어주세요. 대파의 향이 좋으니까 같이 넣으면 호시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같이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같이 넣어주시고요. 자, 넥스트 펜을 얹으시고요. 먼저 이건 그라운드 비프 소고기 갈은 거예요. 넣어주시고요. 고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건 그레이브씨드 오일 포도씨유예요. 포도씨유 1, 2, 3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고기를 먼저 요렇게 기름이 스며들 수 있게 요렇게 으깨주세요. 이렇게 하면 고기가 훨씬 더 부드러워요. 볶아놨을 때 꽤 까실까실하지 않더라고요. 요렇게 하면 자, 고기가 다 풀어졌으면 여기에 썰어놓은 어니언 갈릭 쿠다 피망 넣어주시고요. 파프리카 피망 다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스타브라이 텐미닛 10분 정도 볶아주세요. 텐미닛 10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채소가 맛있게 잘 볶아줬으면 여기에 밑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소이소스 진간장이에요. 진간장으로 원 투 향을 내주시고요. 투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간장의 향이 우러나는 동안 이건 토마토 소스예요. 토마토 소스 원 투 트리 세큰술 넣어주시고요. 토마토 소스랑 또 어울리게 토마토 케찹이에요. 토마토 케찹도 원 테이블스푼 넣으시고요. 토마토 소스 토마토 신맛이 강하니까 이건 화이트 슈가 설탕이에요. 설탕 1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고루 볶아주세요. 케찹이 살짝 볶이면 더 맛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원 미닛 1분정도 볶아주세요. 원 미닛 1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케찹이 잘 볶였으면 여기에 이건 쿨 월 찬물이에요. 2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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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컵 1컵 넣어주시고요. 보일 3분 3분정도 끓여주세요. 3분 3분 3분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이런 팔마산 치즈예요. 약간의 농도를 주기 위해서 팔마산 치즈 원 테이블 소복하게 넣어주시고요. 살짝 저어주시고요. 파마산 치즈가 들어가면 약간의 농도가 걸쭉하게 나오니까요. 걸쭉 걸쭉 하게 나오니까요. 이렇게 됐으면 치즈가 완전히 섞이도록 저어주시고요. 이제 간을 보시고요. 간이 모자라면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 하프 반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일단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예요. 한번 두번 세번 넣어주시고요. 이제 불 끄시고요. 이렇게 고루 섞어주세요. 국물이 너무 좋으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고루 섞어주신 다음 다시 한번 간 보시고요. 소금이 제대로 잘 섞였나 보시고 이렇게 하면 파프리카를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음 음 맛있어요. 다 됐습니다. 자, 오늘도 덮밥이니까 밥을 푸겠습니다. 이렇게 밥을 푸시고요. 국자로 이렇게 한국자 밥위에 밥이 밥만 살짝 보이게 이렇게 이렇게 놔두시고요. 이렇게 놔두시고요. 이렇게 특정 이거는 냉동실에 얼려뒀던 그린 어니언 실파예요. 실파위에 솔솔 뿌려주세요. 소고기 소스 덕밥 다 됐습니다. 소고기 소스 비프 소스 라이스볼 이슬레이리 소고기 소스 감사합니다.